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김대호 씨.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관악국합의 여러분들을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그렇게 선택되었습니다. 반응하고 선거를 조금 앞둔 시점에 세대 비하 발언으로 그냥 유감스럽게도 후보직을 사퇴한 김대호 씨가 그동안 좀 잠잠하더만은 또 이번에 제2의 그런 다큐멘터리 부정성 그 다큐멘터리인 웨드 카르텔을 보고 아주 조속 부정성 걸 규명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들을 비아냥 그리는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방송을 다뤘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김대호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보면 이 주장을 해서 얻는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다. 공병호는 모르겠다만 이런 이야기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주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공병호가 개인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선거부정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글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범죄지 않습니까 그 범죄에 대다수 한국인들이 입을 다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서 자란 사랑하는 나라에 널리 널리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범죄를 규명하는데 그냥 노력을 해온 사람인 거죠. 힘을 대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경박스럽게 그냥 비아냥거리는 표지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김대호 씨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봤습니다. 많은 글들이 비난하는 글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아마 글을 내리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겠죠. 사실 내일같이 읽어볼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왜 더 카르텔이라는 두 번째 부정선거 해부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냐 논리도 없네. 너 부정선거 이런 주장하는 자들 정신 차리라 그런 내용을 실은 거 아닙니까 앞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좀 진지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공대하고 여러분 진고 진주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통계학의 여러분들 등배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완벽히 여러분들 위반하는 그런 득표수 조작이 득표수에 그대로 찍혀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2016년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걸 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냥 과학적 발견이라는 부분들 이제는 통계적 변칙뿐만 아니고 조작을 몇 퍼센트까지 했는지 다 까발겠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도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선관위가 꼼짝없지 않습니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뭉개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조작 안 했는데 조작했다고 했으면 아마 수천 수만 정도의 여러분들 고소고발을 남발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발하죠 당연히. 민경욱 의원이 글을 남겼는데요. 사전선거와 당일투표사에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주장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마다 전국평균으로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전국평균으로 마이너스 12.5%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플러스 12.5%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보면 전국평균적으로 사전투표 투표자수 사전투표 참여자수의 25%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켜 가지고 총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25%지 않습니까 그렇게가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 을 했고 그것이 전국에 다 여러분들 밝혀졌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 보정값 조작값 수학적 관계식이 다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서울공대하고 진고를 나온 양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이 부정선거의 주력 부대는 선관위가 주도한 전산 조작입니다. 득표수 조작이기 때문에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발되지도 않고 그 숫자에 남아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그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전부가 다 숫자를 다 조작한 것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김대호 씨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60대 초가 됐을 건데. 그다음 보니까 이 권윤집 씨 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서울공대를 나오셨으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겁니다. 전 우주를 통하여 형상 기억종의 가 있는지요. 거기다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들은 전부 엉털인가요. 엽주고 싶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들은 대부분 누구 추동자들이 많던데 대충 감이 오는군요. 그 뒤의 이야기는 그냥 제가 그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웠습니다마는 서울공대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입니다. 숫자 조작 그거 잘하면 안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도 어떨지 모르겠 는데 숫자 만지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왔지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도 또 조작했지 않습니까 울산교육감 선거 우파교육감 김주홍이 얻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35장 조작값 35%를 훔쳐가지고 민주노총이 민은 천창수 좌파교육감학에 더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선거 가 윤석열 정부 하에 치러졌던 두 번째 공직선거에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그냥 개판입니다. 그 개판을 옹호하는 발언을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이 하시기에 이런 발언을 뜬금없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당선되기가 힘든 관악구가 아니고 다른 데 한 군데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길벗 김대호 아래 유튜브 영상 40분부터 보면 버젓이 레이저 프린트 드럼 잔상 에러를 가지고 잉크젯 프린트 배춘입 투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의 재검표장에서 출연한 배춘입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일에 앱선 프린트로 출력된 겁니다. 앱선 프린트에는 잉크젯 프린터지 드럼 프린트가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걸까요 드럼이란 것이 없는 잉크젯 프린트가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는 바로 앱선 프린트입니다. 저라면 부끄러워서라도 아래 영상을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그게 앱선 프린트 잉크젯 여러분들 분산식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대우 여러분들 영상 보시게 되면 김대우 페이스북에 하나 여러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경북지사선거입니다.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차익값이. 이거를 자연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 그래프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현장의 이름 협조를 얻어야 되는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득표수 조작은 경상북도 선거에서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만 퍼센트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후보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구마다 착하게 국힘당 이철우 후보의 마이너스 값하고 더블당 임미애 후보의 플러스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작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훔친 것만큼 여러분들 더해 줬기 때문에. 그래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했으니까 자연수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조작을 해놓으니까 나온 거죠. 숫자 조작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래도 나오고 분석을 하면 조작값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울러다니지 말고 공부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들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와가지고 선거 부정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김대호 씨 입장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닐 때는 진주고등학교 명문입니다. 진고를 나오고 서울공대를 나왔으면 공부를 아주 잘한 거죠. 뭐 학생 운동화 온다고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안 해도 여러분들 서울공대에 진고 들어갈 정도 되면 수학 정석 정도는 바삭하게 여러분들 수학 1, 2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는 바보청 치든지 아니면 사익의 눈이 여러분들 가려가지고 누군가의 여러분들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왜곡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정상인 같으면 이런 그래프를 보고 지금 4.15 총선이 끝나고 3년 6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 그리고 왜 더 카르텔이라는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김대호 씨는 참 동키호트에 갔습니다. 그냥 모르면 그냥 지금 수준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비난을 피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본인이 모르는 분야를 안다고 이렇게 대들고 할 정도가 되면 정치인으로서 참 입신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적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폼 김대호 씨는 선거 문제에 시간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거의 3년 6개월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내 전부를 다 투입하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규명하게 해서 질주해온 겁니다. 모르면 입 좀 다물고 그리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들 다 잘났냐 이야기죠. 뭘 그렇게 똑똑하냐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공부도 안 하고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에휴 인간들 40 정도 되면 젊은 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연배가 내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보고 이게 정상적인 선거인지 한번 생각을 곰곰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공병호 tv에서 최근에 여러분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책입니다. 제목이 기독교로 라는 앵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지만 일반인들도 태안이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가벼움이 그냥 풍미하는 시대지만 좀 묵직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소위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